대학에 가서 좀 많이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갔던 대학 특징이 좀 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징예대라는 그냥 거기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같이 이응이응이라고 그냥 저희끼리 아주 작은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약간 숨쉴 구멍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관계들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변화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냥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힘이 됐던 것 같고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 이제야 그래 Is that 다양한 bro We go We're We know We're